6개월 전에 2차 접종을 마쳤는데 화이자가 6개월밖에 효과가 없네요. 그럼 또 3차 접종을 해야 되는데 화이자 6개월 시한이 오늘입니다. 제가 6월 21일 날 2차 접종을 했기 때문에 6개월 됐어요. 그래서 오늘 가서 3차 접종하고 왔습니다. 저는 별로 하기 싫어요. 백신 맞기 싫은데 여러분들 때문에 맞는 거예요. 혹시 걸리더라도 감기보다 더 약하게 살짝 지나갈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지나갈 수 있어도 또 다른 사람에게 감염이 되면 그건 또 문제니까 그러니까 3차를 하긴 했어요. 사실 백신이란 것은 지금 백신을 맞아도 걸려요. 그렇죠? 그러면 백신을 맞아도 걸린다. 그러면 그게 백신에 효과가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금 이 백신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해요. 여러분, 감염 백신을 맞아도 감염이 걸리는 사람이 많아요. 아시겠죠? 독감 백신을 맞아도 독감 걸린 사람이 많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백신을 맞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게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효과가 없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백신을 맞아도 항체가 안 생겼다는 얘기에요. 그러나 백신을 맞아서 항체가 생긴다면 예방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백신이 효과가 없다고 하면 안돼요. 내가 백신을 맞긴 맞았는데 항체가 생기지 않았으니까 내가 또 이렇게 걸렸구나. 그러면 뭐가 문제에요? 백신을 맞아도 항체가 생기지 않는 면역력이 문제죠. 그러니까 본인의 면역세포, 면역세포라면 T세포죠. 이 T세포가 어리버리하면 항체를 못 만들어요. 항체를 만드는 유전자가 켜져 있어야 해요. 그런데 항체를 만드는 유전자가 켜져 있으면 항체를 못 만들어요. 항체를 만드는 유전자가 켜져 있어요. 항체가 아예 안 생겨요. 그러면 바이러스 들어오면 당연히 걸려요. 걸려요. 면역체계가 애매하기 때문에 강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레르기 현상이 일어난다. 자가 면역 상태가 일어난다. 그럴 때는 자가 면역 질병은 왜 일어나요? T세포에 변질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 T세포가 바이러스도 공격하고 암세포도 공격하지만 누구도 공격해? 나 자신도 공격하는 것이 T세포에 변질이 있습니다. T세포 유전자가 좀 변질이 돼서 괜히 어떤 자극을 주면 내 갑상선, 내 관절, 내 망막 나를 공격한다니까요. 그건 T세포의 변질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알레르기 성 반응, 과민반응도 T세포가 약화된 사람이 알레르기가 생깁니다. 저도 T세포가 약했을 때는 기관지 전식으로 아주 고생을 했어요. T세포가 약하면 우리 면역체계가 아주 그냥 과잉 반응을 해 버리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태권도가 한 3단 되고 유도가 한 7단 되고 그러면 뭐 저물애기 깡패들이 와서 트집을 잡아도 과잉 반응을 해야 안 해요? 돈 필요해? 얼마 줄까? 나는 만원 밖에 없어. 그래서 맛있는 거 사 먹어. 강한 사람은 그렇게 여유가 만만해요. 면역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 속에 면역력이 강하면 밖에서 나쁜 게 들어와도 과잉 반응을 안 한다니까요. 점잖게 받아들여서 몸 속에 들어오면 점잖게 조용히 해치워요. 그런데 면역력에 문제가 있으면 과잉 반응을 해야 되고 어떤 자극받을 자기 자신을 공격하고 그래서 혈소판 감소증 이런 게 온다고 그러잖아요. 아스토로제네카를 맞으면 그게 다 T세포들이 과잉 반응해서 이상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본인 자기 자신의 면역체계가 약하고 변질되어 있을 때 백신에 문제가 있는 백신 접종하고 나면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또 백신이 어쩌고 저쩌고 모든 사람이 백신 맞으면 큰일 난다고 오늘날의 사회가 합리적인 상식이 안 통해 과잉으로 얘기하고 가짜뉴스가 정말 너무 많아요. 저같은 사람은 나이가 80이라도 어떻게? 면역력이 강하단 말이에요. 왜? 규칙적으로 운동을 탁탁하죠. 건강식하죠. 맑은 공기 마시고 물 마시고 기본 역할을 잘 갖춰주죠.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 들어왔지. 항상 T세포의 유전자는 잘 켜져서 정상적인 역할을 잘 하고 있어요. 이렇게 건강한 사람에게 오미크론이 들어왔다. 코로나19가 들어왔다 해도 그런 거 하나 제거하는 거. 백신 안 맞아도 얼마든지 제거해요. 아십니까? 그래서 백신을 꼭 맞아야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백신 안 맞아도 우리 몸에서는 금방 T세포가 아! 바이러스 검사를 해서 이런 거구나. 이런 놈들이 들어왔구나. 그러면 그 바이러스를 꼼짝 못하게 하는 항체를 금방 만들어내요. 그래서 문제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백신 안 맞아도 되긴 되지만 불편한 거에요. 맞았냐 안 맞았냐 해서 식당에 밥 먹을 수 있냐 없냐 해서 그러니까 별일 이상 맞는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백신도 이 문제를 해결 못하고 뭐만 해결할 수 있다고요? 자기 자신의 면역력이 착실하게 강해져서 유지되고 있다면 구태와 백신 맞을 필요도 없고 안 맞아도 걱정도 없고 문제는 내 면역력이 지금 현대인들에게 현대인들은 잘 먹어 가지고 겉으로는 번들어도 속이 완전히 그래서 암 환자가 이렇게 많아지고 이렇게 보면 면역력이 지금 형편없이 무너져 있는 상태니까 그 면역력이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암도 창고를 하고 있고 코로나도 창고를 하고 있고 그런 거에요. 그러니까 백신을 만든다, 코로나 치료제를 만든다 그러지 말고 뭐를 강화시키면 돼? 면역력을 강화시키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거에요. 암으로부터 해방될 수도 있고 코로나로부터 해방될 수도 있고 오미코론, 델타, 어떤 변이가 나와도 내 면역세포만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으면 어떤 변이가 나와도 하나도 걱정이 없습니다. 어떤 변이가 들어와도 이 안에서는 참고로 대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 6월 21일 날 화이자 2차 접종을 끝냈는데 의학계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화이자가 제일 우수한데 그렇게 제일 우수한 화이자도 백신 접종해서 생긴 항체가 6개월 이상은 안간다는 거에요. 6개월 후에 보니까 항체가 다 없어져 버렸더라. 그러니까 위험하다. 이것도 사실은 말이 안 돼요. 항체가 일단 생겼다가 이제 전혀 더 이상 자극이 없으면 항체를 만들어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항체 안 만들어 항체 만들던 것을 중단해 버려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3년 후에 내가 같은 바이러스에 내 몸에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하게 항체가 없어져 버렸다. 그럼 우리 면역사보들이 어떻게 하게 항체가 없어졌으면 그 병이 걸려가지고 죽나요? 우리 몸은 그렇게 시시하게 되어있지 않아요. 어떻게 되냐면 항체는 없어져도 T세포들 중에 어떤 세포들은 그 세포들이 각각 맡은 부분에 특수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끝내주게 해놔죠. 그래서 그 어떤 T세포들은 어떤 사명을 받아 있는다고 하면 항체는 없어졌어도 우리 몸에 들어 온 옛날에 과거에 들어 온 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어떻게 기억하는 T세포가 있어요. 그거를 메모리 T셀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T세포를 딱 봐서 3년 전에 한번 들어온 일이 있어. 또는 3년 전에 우리가 얘들을 예방하기 위한 화이자 백신을 맞은 일이 있어. 그거 다 기억해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기억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메모리 그러잖아요. 우리 컴퓨터에도 기억하는 장치가 되어 있어. 그래서 즉각적으로 다시 항체를 생산해야 해요. 그래서 3차를 안 맞으면 안 된다. 3차 맞아도 또 걸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진짜로 면역력이 너무 약하다.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항체를 생산하지도 못했고 3차를 맞아도 역시 항체를 생산하지 못하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꼼짝 못하고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면역력이 강해야 되겠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면역력이 강해집니까? 그러면 자연이 무엇을 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뉴스타트 그런데 그걸로는 안 가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더 깊이 연구를 해서 비싼 주사를 만들어내면 안 되나?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그것이 지금 항암치료나 뉴스타트나 같은 얘기에요. 그래서 뉴스타트를 하면 코로나, 독감, 델타, 오미크론 등 그런 것에 아무 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참에 뉴스타트 잘 하셔서 뉴스타트 앞으로 더 악한 게 온다. 아무리 악한 게 와도 여러분의 면역력만 딱 자리를 찾고 있으면 다 해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뉴스타트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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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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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